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우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광명뉴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광명뉴타운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구제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곳이잖아요. 광명뉴타운이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재개발 탑2에 들죠. 보통 이제 성남, 광명 이렇게 들긴 하는데요. 광명은 그냥 준 서울이에요. 어떻게 따지면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 자체는 성남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근데 원하는 서울의 위치가 강남이기 때문에 성남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광명시 자체를 보게 되면 그냥 바로 옆이 우리가 오늘 메인 주제인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뉴타운이 있지만 바로 옆에 철산동이 있죠. 철산동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정말 좋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이미지도 좋고요. 그럼 철산동 바로 옆이 구로구입니다. 그러면 업무지구로 역시 많이들 있는 구디가디가 이쪽에 있죠.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서울과의 접근성도 가깝고요. 실제로 광명시 자체는 서울에 편의시키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번호도 02를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하철 자체도 7호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럼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광명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은 그동안 많이 낙후됐었던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까지 썩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광명을 개발하기 위해서 뉴타운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엇이냐면 일단은 광명류타운의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거의 미니 신도시다. 일단은 세대수만 3만 세대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떠오르는 상기 신도시, 예를 들어서 고향 창릉 신도시가 3만 8천 세대. 그러면 우리가 광명류타운만 하더라도 거의 그냥 미니 신도시급. 미니 신도시가 뭔가요? 그냥 신도시급이죠. 그렇게 들어가지다 보니까 그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뉴타운 구역들이 정말 크면 뭐예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광명류타운은 최근에 2022년 5월 달에 광명 12구역 관리처분 인가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속도가 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들을 봤을 때는 일정 구역들, 예를 들어 1, 2구역은 빨라도 3, 4구역은 느린다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동은 먼저 입주했지만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주하다 보니까 사실 뉴타운의 시너지가 완성되려면 조금 먼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광명류타운 전체적인 완성이 빠르다라는 것도 두 번째 포인트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광명은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광명류타운이 세대수가 정말 많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도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점 중 하나가 다른 재개발 지역은 가격이 막 흔들린다, 먼다 얘기를 해도 금매물 뭐 어쩌다가 한두 개 거래되는 거 말고는 금매물이 잘 안 나와요. 아니면 지금도 버티고 있는 구역들이 있고요. 그런데 광명은 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역별로 금매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항상 지금짱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라든가 2018년 9.13 대책 직후라든가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라든가 항상 금매물들이 막 1억씩 빠진 매물들이 항상 존재해 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광명은 약간 조금 소액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 투자자들이 많은데 또 구역도 넓고 조합원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플럭체양이 있을 때마다 금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시점을 잘 타가지고 집중해서 보기에 정말 좋은 데가 바로 광명이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성이 가장 높은 구역이나 시세를 견인하는 구역은 어디인가요? 기본적으로 광명유턴 시세라든가 사업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사업성들은 대체로 다 좋아요. 광명유턴 보게 되면 구역들이 정말 정말 커요. 2000세대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막 3000세대, 4000세대짜리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양세대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업성은 광명유턴 전반적으로 다 좋다. 물론 그 와중에서 특출나게 우수한 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는 조금 표현이 좋지 않네요. 약간 마카마카에 대한 느낌인데 여기는 다들 괜찮다. 그 와중에 좀 더 좋은 애가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사업성 같은 경우는 약간 획일적이다 보니까 입지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지만 광명유턴 지도에 딱 띄워놓고 보면 제일 멀리 있는 구역이 광명1구역입니다. 광명1구역 다음으로는 2구역, 4구역, 5구역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반대편 광명유턴 상반 위쪽 동네 말고 아래쪽 동네로 보게 되면 그냥 멀리 있는 애들 봤을 때는 광명10구역 있게 되고요. 광명16구역은 입주했고 14, 15구역도 곧 입주입니다. 지금 15구역 같은 경우에 입주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광명9구역이 당연히 조금 여기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쌀 것 같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11구역, 12구역은 역세권인가 비싸겠네? 라고 보는 게 일단 입지적인 요의소고요. 그런데 광명유턴 봤을 때 1구역이 멀리 있어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광명1구역 자체도 3000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단지가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사업성도 괜찮고 무엇보다 멀리 있는 덕분에 가격이 저렴해요. 자 그러면 광명유턴을 바라봤을 때는 크게는 일단은 입지를 본다라고 해드렸지만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매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전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매금지 요건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관리처분인가 이후로는 재개발은 전매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고요. 물론은 이 요건 자체는 투기걸 지구 대상이다 라는 정도가 있긴 하지만 광명시는 투기걸 지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처분인가 이후로는 전매가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광명유턴은 아까 뭐라 했었죠? 2022년 5월 달에 광명 12구역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전매가 다 안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예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향후 관리처분인가가 나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겠죠. 전매가 가능한 재개발 지역은 광명유턴 내에서도 광명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그 다음에 10구역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 코앞인 애들은 제외한다 하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광명 9구역,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매가 안 된다는 사실로 일단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매가 가능한 구역들이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여기가 전매가 가능한 구역이고 여기는 전매가 안 되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전매가 가능한 구역이 나는 지금 샀다가 나중에 또 팔 수가 있잖아요. 전매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소유권 보존등기 날 때까지 매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매 금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황금성을 중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광명에서도 전매가 가능한 구역들을 찾아가게 된다. 이걸 1번으로 기준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전매가 가능한 애들 중에서 가기 가장 저렴한 애는 아무래도 광명 1구역이겠죠.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장점들이 나오는데 광명 1구역이 잘 나갈 때는 투자금액이 거의 6억 가까이도 들어갔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1구역에서도 25평 신청한 매물들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억까지도 들어가던 광명 1구역 물건이 지금 투자금액이 얼마까지 빠졌냐? 5억까지 빠졌고요. 진짜 초급매 같은 경우는 잘하면 4억 후반대로도 갈 수 있는 매물이 어쩌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명 1구역 기준으로 해서 가격들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나는 광명 1구역 너무 멀어서 싫다. 혹은 나는 33평형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광명 1구역 25평형 기준으로서 내가 역세권으로 가겠다. 얘도 광명 4구역으로 가요. 그러면 플러스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더해야 되고요. 그런데 나는 33평으로 가고 싶다. 또 여기서 1억에서 1억 5천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3평 같은 경우는 25평보다는 사실 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자자보다는 실수유자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25평 물량이 훨씬 더 많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33평 매물들은 조금 덜 빠졌다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딱 1억에서 1억 5천 차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광명 1구역 기준에서 좀 더 역세권으로 가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여기서도 6억, 7억, 8억 이렇게도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현황이다. 라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광명에서 전매 가능한 애들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광명 뉴타운에서 전매가 안 되는 애들 가격 얘기를 해드리자면 광명 9구역, 11구역, 12구역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위해로 귀해의 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광명 11구역이 광명 뉴타운에서 대장남지입니다. 왜냐하면 딱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광명 사거리역 초역세권에 그리고 평지고요. 그리고 대단지. 가장 큰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4천 세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누구나 광명 11구역 가고 싶어하지. 광명 1구역 아까 얘기를 했는데 1구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1구역까지 가려면 여기서도 한참 떨어져 있죠? 걸어서 가려면 10몇 분씩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광명 4구역 정도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다가 광명 2구역, 5구역부터나 한 절반 정도부터 경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경사 또 싫어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광명 11구역을 많이들 선호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1구역이 4구역보다 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전매가 안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전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11구역이 거래가 돼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또 전매가 안 돼도 예외상향 또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1세대 1주택자인데 신년보유 5년 거주를 충족한 조합원의 매물은 매수해도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매물이 휘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광명 11구역은 조합원도 많다 보니까 그런 요건을 맞춘 사람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그렇게 전매가 막혀 있는데 휘소성으로 나온 매물들은 비싸야지 정상인데 광명은 주변 속도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구역들도 많고 조합원들도 많고 하니까 다른 재개발 지역과 다르게 휘소성이 그렇게 장점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광명 4구역은 언제든지 샀다고 언제든지 팔아도 되는데 11구역은 사는 건 가능한데 내가 팔 수는 없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구역보다 더 싸요. 1구역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11구역을 갈 수가 있어요. 광명 11구역은 지금 결론부터 얘기해드리자면 투자금의 기준으로 5억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5억 초반으로 갈 수 있어요. 아직 여기는 2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 껴있죠. 전세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껴있는데 그러면 당장 투자금액이 5억 정도 들어가고요. 물론 2주비는 그만큼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2주가 빠르면 연말 근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내년 초로 밀릴 수도 있다고도 하거든요. 이제 2주가 본격으로 시작하면 2주비가 나올 텐데 그때 한 몇천 정도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될 수는 있지만 당장 일단 들어가는 돈이 5억이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광명 11구역이 위치하여 있는데요. 그런데 광명 9구역 12구역보다 좀 더 떨어져 있잖아요. 좀 더 싸겠죠. 그래서 광명 9구역 같은 경우는 4억 중반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명유타운 가격대들이 이전보다 한 1억에서 1억 5천씩은 다들 조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만 포인트가 아니라 조정이 됐는데 일단 속도가 빠르죠. 재기별 재건축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면 조정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대들은 안전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는 8분응선이 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전에 이문희경유타운 편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안전마진이 명확하게 있고 입주 시점이 또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투자하는 게 내가 현 시장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안전한 투자로서 광명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철산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철산 센터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격이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정말 잘 나갈 때는 예를 들어 33평이다 이건 실거래 거도 거의 14억 후반을 찍고서 호가는 15억도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25평형 같은 경우는 호가가 12억이 훌쩍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가격대들이 조정된 거는 있긴 한데 아무리 가격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광명유타운 같은 경우도 신축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가격대를 봤을 때 분담금을 구역에 따라서 2억밖에 안 내는 지역도 있고요. 한 3억 납부하는 구역도 있긴 해요. 근데 내가 보수적으로 3억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지금 총매가가 보다 보면 사실 그렇게 안 높습니다. 한 8억 이 정도 되는 물건들 7억 8억 이렇게까지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25평형을 한 11억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격대들이 이제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입주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또가 다 관리처분인가 라고는 했었지만 여기서도 차이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뭐 진작에 작년에 일반 분양 얘기도 돌았었다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분양하니 많이 아마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곳이 바로 광명 2구역. 광명 2구역은 공사가 어느 정도 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정말 머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광명 2구역 외로도 이제 2주 철거 단계에 있었던 애들이 생각보다 착공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했고요. 그 다음에 5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 중이고요. 그리고 9구역 같은 경우는 2주 중 그리고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2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이 속도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 바로 세금입니다. 내가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그냥 취득하기 어렵잖아요. 당장 취득세부터 꼬여있다 보니까 그런데 철거가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내가 다주택자 취득세 2주택이면 8.4, 3주택이면 12.4가 아니라 소지분 취득세 4.6으로 갈 수 있고요. 지금 종부세도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아예 막 부자 감세다 하면서 막고 있잖아요. 사실 진짜 감세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멸실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주택이 없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법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전매 금지도 안 걸린다 때문에 이런 전매 자유로운 애들 가격대들이 좀 더 높고요. 그러면 9구역,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철거도 안 됐고 그리고 전매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따지면 단점을, 장점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자들인데요. 어차피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입주를 이래저래 할 거잖아요. 내가 뭐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이런 거 찾고 있는데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완전 초역세권인데 어떻게 따지면 이거야말로 투자자들 마인드잖아요. 샀다 팔았다를 못한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데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들 여기 광명 매수했다가 11구역 나중에 신축 대장으로 갔다가 딱 입주할 때 나는 제일 괜찮은 가격 받고 팔든가 아니면 실구주를 해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세법적인 메리트라는 거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왜냐? 어차피 나는 무주택자니까 1주택자 된다 해서 종부세가 꼬일 일도 없고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접근했을 때는 4.6이 싸다라고 표현해드렸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1주택자 취득세를 훨씬 낮아요. 1.1에서 가장 높아야 3.3인데 근데 여기서도 광명유턴 자체 11구역 같은 경우는 매매금액이 6억 대에서 비싸야 7억 이 정도라겠죠. 그럼 1%대 초중반 취득세율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멸실 안 된 게 취득세를 더 싸게 할 수도 있고요. 폭언도 하나 지금 생애 최초 취득이다라고 하면 취득세 감면도 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200만 원도 감면받으면 취득세 낼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광명 9구역, 11, 12구역도 역시 그런 포인트로 접근해보면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궁금한 게 우리 지난번에 이문희경 뉴타운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가격이 조정이 좀 돼서 6억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광명도 별 차이가 없네요. 아니죠. 이제 구역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다른데 광명 뉴타운에서도 제가 광명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금매물은 4억 후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5억대다. 5억 초반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근데 이제 광명 4구역을 보게 되면 광명 4구역은 솔직히 이제 6억이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광명 4구역 가려고 하면 아까 이문희경 뉴타운에서도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6억으로도 갈 수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광명 대장 갈 바에는 이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이문 3구역 여기서 또 33평형 하게 되면 8구역이 훌쩍 넘어가요. 그런데 또 8구역 하면 또 다른 지역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약간 뭔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 좋아하잖아요. 소나타 풀업 하다가 보면 그랜저 깡통 갈 수 있고 이 정도 옵션은 있어야지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 이거 제네시스 깡통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등급을 높여갈 수가 있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더 상급지를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상급지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내가 가성비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성비로 따지면 아예 광명 1구역을 싸게 가서 그러면 투자 금액이 낮은데 올라가는 마진 폭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입지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싸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올라갈 거 생각하면 수익률로 따지면 훨씬 더 괜찮거든요. 1구역을 가든가 아니면 9구역을 가든가 11구역. 난 입지가 또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일전에 이문희경 유타운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입지가 좋으면 무조건 비쌌는데 현재 본 영상의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또 박인세일 찬스가 있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전매 금지에 엮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광명 11구역을 5억대로 갈 수 있다는 거는 4구역 6억이면 이 돈이면 딴 데 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 기다려 보셔라. 11구역에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오늘 소장님 모시고 광명 유타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덕방 기자들의 이델리 오희나 기자였습니다.